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화학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화학터널에 왔습니다. 여기가 덜머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화학터널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화학터널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입니다. 뒤쪽으로 올라가면 화학산 중복이 나옵니다. 운해가 무지무지 아름다워요. 와 저 깔린 운해 보십시오. 와 구름바다다 구름바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침 운해가 완전히 덜력을 덮고 꼴짝을 덮었습니다. 화학산 중복을 가기 위해서 덜머리로 들었습니다. 돌길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나뭇잎에 물이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건드리니까 물이 줄줄 떨어집니다. 화학터널에서 600m 정도의 가파란 오르막을 올르니까 임도길이 나타났는데 이게 군사도로입니다. 포장도로를 만나서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도로 상거리가 나타났습니다. 널따란 상거리입니다. 군부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운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 운해 아름답다. 이야 운해 정말 죽인다. 와 아침 운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정말 아름답다. 우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끝내줘다 끝내줘다. 정말 오늘 화학산 아침 산행 잘 왔습니다. 운해 위로 걷고 싶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운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잘못 왔습니다. 이쪽이 중봉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 있는 저게 중봉이랍니다. 내려가는 군인이 여기가 중봉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서 잘못 올라가가지고 다시 반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까지 6km 허비했다. 6km 허비했습니다. 아 여기 리본 있는 걸 모르고 반대로 갔네. 5km 정도 다른 길을 걷다가 왔습니다. 할 수 없다. 올라가야지. 오른편으로 샛길이 있네. 혈기장을 지나갑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등산길이고 산길이고 아주 좋습니다. 단풍이 노랗다. 아 단풍 좋다. 끝내줘 끝내줘. 햇빛에 비친 빨간 단풍 아주아주 아름답습니다. 화학산 중봉으로 가는 능선을 오르면서 가을 단풍에 녹아납니다. 아직 운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침이나 지금이나 운무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에 올라섰습니다. 봉우리를 감싼 군부대의 철조망과 철망을 따라 25분 동안이나 힘겹게 지나갑니다. 군부대 정문에서 작전도로를 따라 중봉으로 향합니다. 군부대 옆으로 철망을 따라온다고 혼났습니다. 여기에 중봉 증상이 0.2km이고 관청리가 5.4km네. 와 중봉으로 오는 길이 아주 가파랍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중봉인데 아주 가파른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발 1446.1m 화학산 중봉에 올라왔습니다. 중봉에서 바라보는 뷰는 무지무지 아름답습니다. 운무가 거치고 이제 공개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에 운무가 걸렸습니다. 아 진짜 철망 좋습니다. 화학산 중봉이란 이름은 정상 아래 중간 봉우리란 뜻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앙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하산하려 합니다. 하산은 5.2km 거리에 있는 관청리로 하겠습니다. 관청마을로 하산하는 중에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화학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 능선에서 타고 내려오니까 계곡을 만났습니다. 등산로는 계곡을 건넙니다. 계곡을 건너 임도가 끝난 지점에서부터는 등산로를 찾을 수가 없고 등산로가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등산로를 찾으려고 산자락을 따라 2시간 30분이나 헤맨 끝에 드디어 등산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와 내려오다가 길을 잡아서 아이고 진짜 경산로 말로 10급이었습니다. 이제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내려오는데 길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리가 내려오니까 완전히 길이 없어서 엄청 헤맨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밀림속을 내려오는데 헤집고 내려오는데 와 정말 죽는 줄 알아요. 제가 분명 면사무소 전화도였습니다. 계곡 쪽에 등산로가 있는지 있다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있네요. 아 이놈의 등산로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지? 계곡에 물이 많네요. 아이고 이놈 살았다. 아이고 혼났다 혼났어. 그 다리를 지납니다. 화학산 가마소 폭포입니다. 김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학산에서 발언한 폭포로 소의 모양이 가마소같이 둥글고 깊어 가마소라 불리운답니다. 오늘 화학산 산행은 결머리와 날머리 모두 힘든 산행을 하였으나 무사히 관청마을에 도착했습니다.